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더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작아지고요. 이번주에도 새로 입호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또 여름 지나면서 건강하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어요. 항상 좀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여름 지나면서 벌써 이렇게 색감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다는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나탐도 좀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고급스러워져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뽀얀 백분이 있으면 제가 묵둥이 봤는데 아 그래서 프라다라고 했구나. 명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가 가격 만원하니까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노빈이 있는데요. 노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통통한 아이들, 동글동글한 아이들 들어져 있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살짝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동글동글하게 다져지면 이렇게 블루색이 아니라 퍼플색, 보랏빛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얼굴이 예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이 살짝 여름에 컸으니까 다져지면 훨씬 예쁠 거예요. 2만원에, 이 아이들은 2만원에 있어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겠죠. 금무지 소개를 해드렸죠. 미니고사홍 금무지.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만원하니까 이 아이들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스타마크도 이렇게 이제 막 묵어지면서 맑은 톤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맑은 톤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게 2두가 가격 만원합니다. 그러면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신대요. 이것도 한 번씩 또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런 톤으로 물드는 아이들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2두가 만원, 그러면 8천원 너무 괜찮죠. 이렇게 있습니다. 뭐 4두는 조금 문값이 더 있죠. 2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렌시스이고 암보트가 있어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예쁘죠. 만원에 있습니다. 석호림 보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고는 조금 나와주고 있네요. 2두, 3두가 가격은 5천원 합니다. 5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4천원 하고요. 펄빈도 있는데요. 저는 펄빈하고 이렇게 노빈하고 참 많이 헷갈리는데요. 펄빈은 이런 느낌이에요. 노빈은 얼굴이 좀 크고요. 이거 전체적인 바디 색감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노빈은 약간은 먼노 같은 그런 파란색이고 이거는 연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물들면 동글동글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초보들은 이거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렸는데 이거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노라도 1편에서 2두짜리 새로 들어온 아이들 5천원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3두가 5천원 하네요. 근데 이거 2포트밖에 없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3두가 5천원 그러면 4천원 미리 들어오는 아이들이 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가격이 더 착하게 들어와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자국 하나 나와서 3두가 되었던가 어쨌든 간에 2포트가 있는데요. 가격 5천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4천원 합니다. 이거 울트라 바이올렛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채널에서 보니까 이거 울트라 바이올렛을 쭉 합식을 해서 놨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간은 젤리와처럼 안에 젤리하게 박히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환이다 이게 있었어요. 정말 이거 또 예쁘게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또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이게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투수도 많고 젤리와가 되어지고 있는 아이 만원 하니까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피어러브도 아이들 묵둥이네요. 벌써 핑크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피어러브도 여기 젤리와가 되어지는 아이인데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7천원 합니다. 핑크 플로라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투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이게 많이 굳혀져 있죠. 이 정도 동글동글해졌으니까 많이 굳혀져 있거든요. 만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사막의 여우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나올 때 이렇게 5만원씩 나왔어요. 군생이. 지금은 색감이 빠졌지만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이렇처럼 동글동글하게 해서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되게 매력적인 아이인데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외두르 나왔으니까 이런 군생이 필요하시면 할인받으시면 좀 착합니다. 기존에 들었던 아이라 4만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생이 있어요. 사막의 여우라는 아이가 있고요. 네임보호 선셋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오 멋있죠. 이게 거의 30센트 나오겠죠. 네임보호 선셋은 한 번도 있는데 5만 5천원 합니다. 여기서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약간은 높이가 있는 농화분에 심어놔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네임보호 선셋 5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홀오리즌 여기가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묵어지면 너무 예쁘거든요. 채널에서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거 묵둥이 여기 있는 아이들 봤었는데 핑크색으로 물들면 얼굴이 조금 더 통통해질 거예요. 아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두가 있는데 16,000원 합니다.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화이트 스노우가 이 아이가 얼마일까요? 이게 2만원 하네요. 묵둥이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농부는 심어놔으면 예쁘겠어요. 이게 묵어질수록 이 아이들이 얼굴도 예쁘지만 색감이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이죠. 너무 괜찮은데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두수가 조금 많이 있는 아이 이거는 이제 두수가 삼두가 아주 멋진 엄마, 아빠, 아가까지 이렇게 있는 아이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2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이것도 이게 오두일까요? 육두일까요? 이렇게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도 이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삼두 이 아이들은 묵어지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은 주황색 톤의 끝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가격도 착하면서 또 예쁘게 키워볼 수 있어요. 옷자라지만 않으면 여름에 여기는 농장이니까 옷자라지는 않았는데요. 옷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을 배우셔서 옷자라지 않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모스플도 지금은 물은 빠졌어요.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분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모스플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춘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원 합니까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카멜리아도 이런 대품이 있어요. 카멜리아가 이런 대품은 많이는 안 나왔었는데요. 여기도 여름에 잘 지냈어요.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요. 이 아이가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그러면 정말 예쁜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는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 20cm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두수 이렇게 많아요.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하셔서 사진이라든가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온 아이가 카멜리아 이 아이가 5만 5천원에 있습니다.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수영도 너무너무 예쁘게 또 잘 비어져 있네요. 플레임도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살짝 물고파합니다.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인데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는 아이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2만원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2, 4, 6, 8, 7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빨갛게 앱을 드는 아이예요.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안젤리나 안젤리나가 이렇게 컸어요. 여름에 층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층이 공간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짜라다고 할 수는 없고 층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박 큰 아이들도 있나봐요. 우리가 안젤리나는 다 붙여지면 이런 모습까지는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통통하게 붙여지면 이런 모습인데 안젤리나가 지금 외두가 이렇게 컸어요. 이보다도 더 큰 아이가 있더라고요. 안젤리나도 품종에 따라서 좀 큰 아이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오 대박이에요. 입장도 넓으면서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8,000원 8,000원 하니까 이거 할인받으시면 6,4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오 너무 괜찮죠? 신비 로즈가 삼두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분생이 정말 색감 신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2만원 2만원에 있고요.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하고요. 아이샤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게 2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할인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케라리언도 이 아이들 삼두 삼두가 오 케라리언도 삼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들어와서 무거워진 아이예요. 16,000원 합니다. 삼두 이렇게 새 포트가 있는데 하엽은 많이 정리를 해서 심어놔야 되겠죠? 여기서 붙여지면서 이런 모습이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16,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너무 가격 착합니다. 푸시켓도 이 아이들 있어요. 가격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착해요.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 하거든요. 자구는 이렇게 모주에서 아이들 나와져 있고 모주를 예쁘게 키워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죠. 이런 아이들 1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12,000원 하고요. 이거는 이두가 이것도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이잖아요. 색간도 그런데 이거 입장도 지금 큽니다. 성장할 때라 커진 것 같아요. 짤막하게 더 통통하게 굳혀지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네요. 이거 사두가 가격은 8,000원 자구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사두가 있는데 8,000원 안쪽에도 나오나요? 이거 괜찮아요. 8,000원 하면 6,400원 하나 있어요. 하나 한 포트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페로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엄청 통통하게 여름에 자라면서 핑크톤이 더 나오네요. 원래는 이렇게 보라톤이 있었는데 핑크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핑크톤으로 돌아오겠죠? 아니 보라톤으로 예쁘네요. 5,000원 하니까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나탐도 이 아이들이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흘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외두가 가격은 5,000원 하니까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감은 핑크색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색감은 진한 색감이죠. 라인 쪽으로 더 진하게 드는데 5,000원 합니다. 그래서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핑크셀 핑크셀이 가격은 10만원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이게 10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만원 합니다.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몸빠비 있는 아이예요. 원래 2두나 이렇게 해도 3두가 5만원씩 나왔었는데 엄청나게 이것도 많이 착해진 거예요. 10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만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너브 너브 파이어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 있거든요. 기본 풀분에서 넘치려고 하고 있어요. 6천원 합니다. 6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4,800원이면 너무 괜찮죠. 이렇게 들 수도 많아요. 조금 큰데다가 심어놓으면 훨씬 폼이 나면서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고요. 엘리언 가격 2만원에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성장을 시키고 무거워진 아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굴 크지요. 이게 스노우 엘리언 물들면 맑은 톤에 살짝 색감이 나오나요? 이게 스노우 엘리언 스노우 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뻐요. 일단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괜찮은 데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주수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실크베일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8,000원 너무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4,2,3,2로 되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도 완전 목둥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목둥이에요. 목대는 말할 거 없이 통통하게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요? 정말 목대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져서 벌써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흑진주가 너무 괜찮은데요. 얼른 가져가실 분 한 번 한 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구가 나와서 2,2가 있어서 3,2로 되어져 있는데 흑진주 제가 알기로 이거 외드를 만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흑진주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시죠? 여기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게 요거 자구 안 나왔어요. 이게 흑진주 만원인데 요런 아이들 판매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두 개가 나와져 있습니다. 아이고 1등으로 찜하시는 분 이거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흑진주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미라지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 요것도 물든 이렇게 단단하게 물드는 것 같아요.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에게리아나 이런 개통인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누누와르나 이런 아이들 비슷한 것 같아요.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가능 하시고요. 제스타 철화도 가격은 만원 12,000원 합니다. 9,600원이면 제스타 철화로서는 괜찮죠. 무거지면 요 아이들이 어떤 색감 인지 다 아시죠. 아유 정말 색감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아레나 스가 요 아이들 은은하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가능 하신대요. 얼굴이 커서 이렇게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가능 하십니다. 요것도 요정도는 아니지만 요것도 약간은 노란색 아이보리 계통의 끝라인 쪽으로 피몽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저도 목등이 오랫동안 키우는데 여름에도 무난하게 잘 보냈던 아이들이고요. 벤바디스가 요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10cm 불분해서 투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케베니아도 요 아이들 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3만6천원 합니다. 여기서 20%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육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육두가 조금 더 되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굳혀지면 안쪽에서 다져지면서 나오는데 조금 더 입장 짧게 굳혀지면 정말 꽃모양으로 예뻐요. 3만6천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하시오 적군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죠. 요게 있어요. 삼두 멋진 아이 삼두가 있어요. 지금은 물이 고파서 색감이 조금 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해서 전면 한번 해주시면 많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은 물이 고파 합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포트에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요것도 물 한번 주고 많이 목말라 합니다. 한번 주면 아니면 분갈이 하고 전면 한번 하면 요것도 많이 잘하겠죠. 요게 카시오 적금 요게 5천원 하니까 4천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마가레 금도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15,000원 에 남아져 있습니다. 마라가레 금도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모르시면 사장님한테 키우시는 방법 여름에 물 주심만 하시면 좋을 거 여름에 잘 넘어 넘어 가면 이와 이들도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인 받으시면 12,000원 에 구입 가능 하시고요. 헤르미 온르 가 있어요. 요게 16,000원 에 있습니다. 헤르미 온르 요게 몸값이 워낙에 거하게 나왔고요. 요 아이들 헤르미 온르는 저는 그냥 금이 아니고 헤르미 온르를 키우는데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금은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살짝 묵어지니까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금도 한번 키워보세요. 요건 괜찮네요. 요거 많이 자구를 번식을 해서 수형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금도 확실하게 보이고요. 요거 수형 괜찮은데요. 자구 많이 나왔어요. 16,000원 에서 할인받으시면 가격 착합니다. 요것도 얼굴 엄청나게 큽니다. 삼두가 마블 금 마블 분도 워낙 착해졌어요. 이렇게 큰아이가 2만원 하니까 16,000원 에 글 가능 하십니다. 몽고 젤리도 꾸준하게 몽고 젤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삼두도 있고 요것도 조금 있으면 진하게 들건데요. 층수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제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매력 적인 것 같아요. 2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아이 15cm 풀분 에드라 있어요. 16,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수련이 있는데요. 수련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얼굴 엄청나게 터져 모주 에서 이렇게 빙 글러서 나와져 있어요. 보세요. 요거는 요거 하나가 변네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3만원 합니다. 3만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24,000원 이렇게 수련이 이렇게 묵둥이 큰아이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작은아이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아이들도 수련은 그렇게 묵둥이 착하진 않더라고요.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묵둥이 군생 3만원 하니까 24,000원 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호베이금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만원 해요. 삼두가 하엽 정리 하고 물 한번 주고 분갈 해서 물 한번 주고 그러면 요아이도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삼두가 만원 하니까 8,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 해드려져 있는데요. 색감 더 진하게 물들었어요. 여름에도 거의 많이 색감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또 색감 아주 진하게 올라와 있어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3만원 하니까 24,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파인즈도 파인노즈도 색감이 살짝 올라와요. 예쁜데요. 파인노즈는 요렇게 무거지면 똥똥똥해지잖아요. 붙여져서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매력적인 아이인데 외두는 6,000원 합니다. 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아이들도 많이 무거졌어요. 여름에는 이 색감 이지만 또 물들면 어쩜 그렇게 또 예쁜 색감이 나타날까요. 외두가 6,000원 하니까 4,8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2두는 만원 합니다. 만원 하니까 또 8,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있고요. 나지아가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10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 많죠. 많이 생겼어요.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요 아이들 9,600원 이면 괜찮죠. 두수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두수는 살짝살짝 다른 모습을 합니다. 두수가 적으면 얼굴은 또 크게 되어져 있고요. 왈츠가 있어요. 왈츠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벌써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왈츠가 대박인데요. 왈츠 색감 올라오고 있어요. 누빙 누빙이 여기 한 포트 있어요. 5,000원 하는데 이게 4,000원 하겠죠.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귀엽죠. 아 누빙 예전에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름에 조금 힘드니까 직접적인 물은 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드 망스가 만원 에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것도 빨리 물이 들어오네요. 네드 망스가 있고 블루 아이가 5,000원 에 있습니다. 이건 자구를 많이 달아주거든요. 이건 자구는 없네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맥라이징 도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여기서 색감이 벌써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맥라이징 만원 하니까 8,000원 에 구입 가능 하시고요. 프랭크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기본적으로 다 키우고 계실 거예요. 프랭크도 예쁜 아이 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물이 들었고 이게 조금 덜 들어 있네요. 글램핑크도 이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글램핑크 이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글램핑크도 이렇게 빨리 물이 들어오네요. 이게 얼마일까요? 2만원 2만원 에 있습니다. 한 포트 있고요. 엘크온도 오랜만에 보지 않을까요? 엘크온 금도 워낙에 가격은 작해졌는데요. 엘크온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6,000원 합니다. 외드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커지는 아이들이에요. 6,000원 하니까 4,8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금이라는 아이의 금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아가보이데스가 물들면 아니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지를 했네요. 3,000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종도 이렇게 예뻐요. 내종 내종은 빨갛게 물드는 거 다 아시죠? 이거는 살짝 변이가 오나요? 일단은 이게 군생이 먼저 다 빠졌어요. 내종이 만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에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만원 하니까 8,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도감 마리아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거는 무거질수록 묵둥이가 될수록 대품이 될수록 아주 멋있는 아이죠. 만원 이렇게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만원에 세 포트가 있습니다. 환엽 주피터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환엽 주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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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만원에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8,000원 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희춘성 이라는 아이가 만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바글바글 하죠. 이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많아요. 만원 그러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습지아가 아이고 이거 얼굴 이렇게 큰 아이가 있네요. 2만원 합니다. 습지아 외도로 대여져 있고 이거는 얼굴 하나가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이사가면 금세 습 크더라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2만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얼굴 엄청 큰데요. 습지아 꼽히면 예쁜 아이죠. 백조는 하나 남아져 있어요. 백조가 인기가 많아요. 선인장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백조를 아시는 것 같아요. 투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들어와져 있는데 백조가 이런 모습 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만원 하니까 3만 2천원 에 구입 가능 하십니다. 요즘 보면 이런 구감목단 제가 봤었는데 문값도 물론 과합니다. 이게 목단이 엄청나게 문값이 있던 아이들이죠. 옥목단 이라고 있고 이거는 구감목단 구감목단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되어진 아이가 있고 이거는 옥목단 이네요. 슈퍼토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거졌으면 이렇게 키높이도 크고 몸통이 이렇게 큽니다. 두꺼워요. 대박이죠. 남봉옥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키높이 있는 아이 묵둥이들 보셨나요? 꽃은 다 피고 졌네요. 와 이렇게 키높이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엄청 무거졌다는 얘기죠. 목단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화목단 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가 살짝 나오나 윗장이 살짝 길었나 이런 모습이 있고요. 오베사도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 색감이 자주색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베사도 이런 식으로 미니 오베사 얼굴이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묵어질수록 약간은 그런 느낌으로 목질화가 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포위 소위 금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묵둥이고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키높이가 높게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짓수가 많게 번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예쁘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묵어졌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문값이 살짝 갑니다. 이거는 30만원에 있고요. 이거는 외도를 이렇게 되어진 아이는 2만 5천원에 있네요. 아 정말 멋있네요. 이런 거는 멋진 하분에 큰 하분에 DP를 해놓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인장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선인장도 엄청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하월시아도 있고요. 포노나 닙토스도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구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는 이름이 있다 하면 한번 또 문의를 해보셔 또 20%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